지금 태, 태영 선배님 변신하고 있습니다. 얘는 얘 오신 것 같아요.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은 거야. 아니 걸어줘요 지금? 야 너 그거 들어가서 여기 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? 맞아 그냥 일단 헛에 좀 부렸어요. 귀여워. 헛에 좀 부렸어요. 너를 지우지 못해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코 하, 질렀어. 아 질렀어. 위크가 맞지? 위크가 맞지? 위크가 맞지? 위크가 맞지? 위크가 맞지?